아 몸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야 우리 허선행 노범수 박정우 임태혁 선수 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씨름 선수 하면 진짜 예전에는 뭐 이제 체격 큰 체급이 높은 선수들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난 씨름 선수들 몸이 이렇게 조각선 같으니까 처음 알았어요 박정우 선수는 그 씨름판에 답이더라고 별명이 있대요 네 뭐 씨름 프로그램이 있을 때 팬분들이 지어줬는데 쑥스럽죠 아니잖아요 엄청 좋아하는 선수야 별명만 좋아해요 아 보이게 매력을 어떻게 해야지 진짜 팬분들이 아예 없었고 어르신들만 오셔가지고 존경하셨는데 작년 추석이랑 올해 설 같은 경우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포 카메라 들고 오셔서 임태혁 선수분들의 팬들로 아니 아니야 정체제 팬 분들한테 앉아서 앉아서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다리 딱 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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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끝까지 들어 있어. 와 등군요! 등군요! 등! 등! 와 등! 오케이 바로 다시! 이제 복근 보여줘야지 앞에 앞에 보여줘야 돼. 그렇지! 오우! 승규 형도 특전사 출신이어서 충분히 할 수 있던데. 저요? 저는 형 할 수 있지? 못하지. 이거는 은우가 잘 타더라고. 저는 진짜 못해요. 그냥 막 올라가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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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악바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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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올라가는 정도가? 근육전재. 오우! 자 이제. 아니 특전사 앉아서 해야죠. 앉아서 해야죠. 특전사분들은 진짜 이거 많이 타는데 앉아서 다 타더라고요. 오우! 망했다. 특전사가 먹었다. 와우! 와우! 악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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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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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계신 특전사 시청자 여러분! 특전사! 야 승기야! 승기야 이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야 승기야. 더 더 더 더. 야 부팀들이 보고 있다. 부팀들이. 자 가! 갈 수 있어! 누가 누가? 알 수 있어! 오케이 특전사! 됐어 됐어. 할 말이 없네. 가르칠 게 없어 가르칠 게. 역시 우리 팀. 오케이 특전사!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넘겨뜨릴 때 안 넘어질 자신 있다고요? 충분하죠. 오우! 1분 저기도 충분하죠. 여름아 한 번 해 보실래요? 네 명? 1분! 두 번째 사ielle. 오케이. 컴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승기야 할 수 있어. 제일 먼저 given. 시작!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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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일단 잡혀야지. 조만간cych, 소남슐덩. 안 틀 Grass! 도망가면 안될요. 도망가면 안될거 도망가면 안 돼. 에이 피 autistic.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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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나!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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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잡혀야지!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야 나도 속았어!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이승기 나와! 이승기 나와! 오! 자존심 대결! 형 승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형 이길 수 있어! 그렇지 형! 그냥 머리를 끌어야 돼 머리를! 그냥 머리를 끌어야 돼! 한강에서 학 두 마리가 싸우는 것 같아! 하하하하! 오! 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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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도 돼! 형 미안해! 잡아도 돼! 어? 어! 자 이제 간다! 잡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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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 형이랑! 승기! 재밌게 해! 빅게임 빅게임! 아 은우랑 승기랑? 아 이거 그린 거 같아! 그린 거 같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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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서 그거 하다 졌다! 준비 시작! 오! 이겼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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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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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다 졌는데? 한 게 없는데? 왜 자기 혼자 땀 흘리고 있어? 땀 왜 이렇게 흘려? 하! 땀 왜 이렇게 흘려? 너무, 너무 힘 썼어! 동현이 형하고 은우! 하! 하! 아! 형이랑 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작! 어? 반대다리? 일부러 내주는 거예요? 핸드캡을 주는 거지! 핸드캡을 주는 거지! 핸드캡을 하는 거지!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우와! 올라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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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뭐야! 자세! 허리만 펴고 있으면 막 이렇게 힘써서 들어오고 어! 맞아! 맞아! 이런 코어가 지금 좋으셔서 시작! 아! 오늘 진짜 코어가 너무 좋다! 가자! 황이 너무 힘들어! 왼베지기가 제일 쎄 거 같긴 해요! 응! 왼베지기가 제일 쎄 거 같긴 해! 어! 다리가 들어와서 다리가 들어와서 다리가 들어와서 엉덩이를 넣고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오른다리가 빠져야 돼 그래야 이렇게 또 넘어가니까 아! 아 이거 포인트를 알겠다. 포인트를 알겠다. 저기다가. 나이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왼베지게. 타고났네. 스포 당기는 것까지 하네. 1등 했으면 좋겠다. 천재니까. 그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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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저희는. 끝난거야 우리는. 우리는 천하장사야. 저희는 무조건 공격. 저런거 필요 없어요. 지선제약. 눈 마주치고 기압 넣고 밭다리만. 우리 시작하는 동시에. 이것만 하잖아요. 제가 그걸로 장사했어요. 밭다리는 이런 것이다. 버텨냈어요. 밭다리 밭다리. 밭다리 밭다리. 여기서. 체력 다 뺏어가지고. 무조건 이긴다. 갑자기 긴장함. 근데. 난 분량 안 걱정해도 되지. 전부 3척 컷인데. 그쵸. 체력은. 발행을. 배터리. 무조건 배터리. 인사하고. 인사하고. 집에 안 돼 집에 안 돼. 집에 안 돼요. 귀엽귀엽. 으악. 단판이니까 재밌겠다. 파이팅 파이팅. 자, 야무지게 잡자, 야무지게. 준비! 버터리! 버터리 버터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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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리 버터리 버터리! 버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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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됐어! 됐어! 이거 넘기네. 와, 밧다리 제가 말하고 썼다고 저거를. 말하는 데 썼다고. 차려, 승차. 아, 밧다리. 어, 밧다리. 알지만 다가는 밧다리. 밧다리. 밧다리! 와,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미치게. 내가 긴장해. 스테이 형 긴장했는데. 아, 내가 하는 것 같지. 아, 미치겠다. 차려, 승차. 오, 바로 단판. 맞춰야 돼. 삿바 많이 먹고. 아, 좋다, 좋다. 아, 삿바 진짜. 이거 너무 많은. 삿바 많이 먹어요, 삿바. 아, 삿바 너무 많이 먹네. 삿바 많이 먹어요. 와, 근데 키가 큰데 저렇게 잡아버리면. 운호가 졌죠, 지금. 운호가 완전 졌지. 저건 진짜로 이기기가 힘들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봐야 돼. 컷! 우와, 대단한 거. 뭐야? 야, 진한지한테 당했는데. 우와, 대단한 거. 우와, 대단한 거. 야, 진한지한테 당했는데. 하하하. 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감. 우와! 자신감. 우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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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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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결승전에 진출한 이승기 차은우 선수 중에서 김동연 선수와 맞붙을 선수를 제비 뽑기로 정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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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오케이! 누구든 올라와, 바다리의 무서움을 보여줄게. 누구든 올라오세요. 임무로 세 번. 임무로. 자, 셋! 와, 이거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 네!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 느낌이. 자세, 자세! 나도 위험하겠다, 이거.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오케이. 공격, 공격! 오! 다리 깼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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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자세, 온돌이 앞에. 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야 잘 버텼다. 약간 기술을 들어가고 싶은데 형이 이게 세. 그래서 이게 약간 마음대로 잘 나는데. 결승전. 청삿바 이승기 대 홍삿바 김동현. 한 판당 5초, 5초, 10초 괜찮아요 방송 분량? 걱정돼서. 진짜 걱정돼서. 봤잖아 나 이 밭다리. 밭다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탄 많이 했어요 아까. 기선재 형 기선재 형. 인사합니다. 오케이 아 인사는 하지. 기선재 형 기선재 형. 됐어 됐어. 어떤 기술인지 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먼저 잡아야 돼 먼저. 삿바에 먼저 줘야지 이런 거. 삿바 많이 잡고. 괜찮은 restaurant 처음ê. 됐다 됐다. 밭다리다 밭다리다. 잎으로 채우rà. 이건 못gers마 밭다리. 준비 됐어 밭다리 밭다리야. 片장 카메라 prima 킅다 피하면. 다시 밭다리 다시 밭다리 다시 밭다리. 피하면 shaped mocimo 다시. 다시 밭다리 갔다가. 다시 봐 딸이 뒤라면 뒤라면 좋지? 박탈이 간대 박탈이 박탈이 간대 박탈이 간대 무릎! 아! 몰라 무릎 한번 봐주세요 VAR 한번 봐주세요 치열했네 치열했어 아 이분이 살짝 오리궁댕이었나요? 이순기 선수가 먼저 닿아서 김동현 선수의 승! 시작! 정말, 정말 기준판복 결과 정말 조금씩! 자, 자신감 화이팅! 선지야! 됐어! 아어! intensive 시작하다 꾸 hab 밭 다리에서 밀렸어요. 밭 다리에서 밀렸어. 밭 다리에서 밀렸어요. 바탕이 쎄게, 쎄네. 파이팅! 파이팅! 긴장된다. 이거 반칙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자, 다시 한 번 잡아. 자, 힘으로! 자, 힘으로! 자, 힘으로! 자, 힘으로! 아,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요, 신격 쓰지 마요, 신격 쓰지 마요. 오케이! 비신사 행위! 비신사 행위했다고요? 별로 밀지도 않았는데, 노프야. 어떡합니까? 중간적으로 그렇게 세게 안 밀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세게 6위인데, 세게 6위. 시간 제한 없는 건가요? 시작 소리 잘 듣고, 시작 소리 잘 듣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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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연습하는 거 같아! 온도, 온도, 온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받다가! 아 fals이! 아, 바다리! 아, 바다리! 배지 확いうこと! 아주 좋아요, 이승현 선수. 배지 확 갔다가! 응, 배지 확 confronted! 고마! 翔아! 오! 오, 오! 오, 오! 오, kor!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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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지금 승리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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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부 천하장사 씨름대회 김동현 팝스 천하장사에 등극합니다! 오! 이렇게 오늘 힘든 훈련 같이 따라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씨름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더 좋은 경기 모습으로 도답하겠습니다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플! 짠! 짠! 이거 뭐야! 이거는 황금손같이 아니라 금강아지?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죠? 황금소딱기 근데 금이야 딸아, 아빠, 천하상사 됐다! 와! 솔로님! 씨름이 많이 유명해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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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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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